한국 가요계의 전설들이 미국에 온다. 세시봉 LA 콘서트. 50년이 넘는 우정 속 추억의 이야기와 노래들. 한국 가요사의 큰 별 조영남. 한국 통기타 문화의 개척자 윤형주. 그리고 세시봉의 막내 김세환까지. 3월 16일 LA에서 만나자고. 16일 LA에서 만나자고 오케이. 따스한 추억을 만들어줄 세시봉의 미주 콘서트. 3월 16일 LA에서 만나요. 힘든 시기. 우리는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하겠습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와 바이든 전현직 대통령이 오늘 텍사스주 남부 국경을 방문합니다. 대단히 다른 성격의 국경 방문으로 유권자는 두 사람의 대선 재대결의 시작을 보게 됩니다. 미국 대선이 선거인지 트럼프 재판 과정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선과 연관된 트럼프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연방 대법원은 의사당 폭동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면책특권에 대해서 심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사당 폭동에 관한 책임을 묻는 사건으로 항소법원에서는 만장일치로 면책특권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기각할 수 있었는데 심의한다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재판 시작을 연기할 수 있는 큰 승리입니다. 일리노이주 판사는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시도했다는 이유로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삭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케이스도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하게 될 텐데 연방 대법원은 콜로라도주의 비슷한 케이스에서 트럼프 이름 삭제하는 것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는 힌트를 줬습니다. 뉴욕 판사는 사업사기 민사사건 벌금 케이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안한 벌금 납부 시행 중지와 1억 달러 채권안을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벌금을 내기 위해 부동산을 팔아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블룸버그 뉴스와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결과 격전지의 유권자는 바이든은 너무 늙었고 트럼프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모든 격전지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한 헌터 바이든은 공화당 정치인들에게 자신은 아버지 개입 없이 사업가로 사업을 했다고 말하고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위는 백악관 자문에서 물러나고 6개월도 채 안 돼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0억 달러 투자받은 것에 대해서 반문했습니다. 의회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지도자 역할을 한 미치 맥커넬 공화당 상원 대표가 11월에 사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를 경멸하면서 트럼프가 원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해준 맥커넬이지만 결국 트럼프 바람에 휩쓸려갔고 이제 공화당은 맥커넬의 레이건당이 아닌 트럼프의 마가당으로 확정됐습니다. 맥커넬은 가지만 그가 남긴 보수 정치력은 연방 대법관들이 바뀌지 않는 한 수십 년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의회 리더들이 연방정부를 피할 수 있는, 연방정부 폐쇄를 피할 수 있는 단기 지출안에 합의했습니다. 엘라바마주 대법원이 냉동 배아를 어린이로 규정하고 배아를 잘못 다뤘을 때 형사처벌받을 수 있도록 판결한 뒤 연방 상원의 체외수정치료를 전국적으로 보호하려는 안이 발의됐지만 공화당 의원들의 저지로 불발됐습니다. 버거체인 웬디스의 가격 인상 뉴스가 나온 뒤 폭리를 취한다는 비난이 일자 가격 인상을 검토한다는 게 사실이 아니라고 웬디스가 부정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스마트카를 국가 안보 위협이라면서 조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아마 오늘의 미국 역사상 오늘의 헤드라인이 가장 길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서 대선이 한 60% 이상을 차지하지 않았던가요. 그만큼 미국이 정말 아주 위험한 곳으로 달려가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도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선 벌써 기자들은 전부 텍사스 국경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기자들도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현 대통령이 텍사스 주 남부 국경을 방문합니다. 미국인이 경제도 제치고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민이라고 답한 뒤에 전현직 대통령의 국경 방문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다른 모양의 방문입니다. 지난해 미국에는 250만 명이 서류 미비자가 들어왔습니다. 지난달에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요.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630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불법으로 돌아왔고 이유는 아주 복잡합니다. 이걸 미국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경제보다도 인플레이션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때 지금 대선에서 서로 겨룰 것으로 현재로서는 확실시 되고 있는 현직 전직 대통령이 같은 장소를 간다는 겁니다. 물론 떨어져 있긴 합니다. 같은 텍사스 주의의 국경이지만 수백 마일 떨어진 전혀 다른 모습의 국경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스토리를 바이든과 트럼프는 오늘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권자들에게 내가 이 국경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려는 기회로 삼을 것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이력 시작이 바로 이민입니다. 이걸 이제 중요하게 내가 잘 안다는 것을 얘기를 할 겁니다. 아마 오늘 msnbc를 보시는 분들은 바이든이 가 있는 비교적 좀 잘 정리가 되는 국경을 보실 것이고 아니면 팍스를 보신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 있는 가장 혼란스러운 국경 모습을 보실 겁니다. 사실은 그 중간 msnbc와 팍스 뉴스 보도의 사이에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하는 곳은 브라운스빌입니다. 리오그란데 강이 있고 최근에 관리가 불법 이민자들 넘어오는 것 좀 관리가 가능한 곳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연히 국경 위기가 있다고 시인을 할 것이고 불법 이민을 강조를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이 이처럼 이렇게 차분하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 질서 유지가 불가능한 게 공화당 때문이라고 비난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공화당에서 심지어 상원에서 공화당조차 찬성을 하고 만들어 놓은 국경안과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런 여러 가지 돈 같은 지원안을 공화당 하원이 쳐다보지도 않고 버려버렸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공화당이 민주당이 압박하고 있는데도 국경 지출 패키지를 막았다. 예산안이 없으면 국경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없다.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은 뒤로 두고라도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강조를 할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텍사스가 지역구인 빈센테 곤잘레스 이 곤잘레스 의원의 지역구가 브라운스빌이라는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는 국경입니다. 함께 대통령과 공군기를 타고 갈 것이고요. 바이든은 정말 그곳에 가서 보고 이번이 두 번째 밖에 안 되거든요. 국경 방문이 가서 보고 인식한다는 것 이 불편한 현실을 인식이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바이든이 가는 이제 브라운스빌이라는 국경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글 패스라는 데를 갈 겁니다. 가장 복잡하고 가장 그냥 화면으로만 봐도 팍스를 보시는 분들은 아주 익숙하실 겁니다. 팍스에서 늘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화당에서는 비난을 하죠. 이 이글 패스보다 바이든 대통령은 훨씬 안정된 브라운스빌을 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글 패스가 어떤 곳이냐면 텍사스의 그렉 에버트 주지사가 거기에 막 울타리를 포함을 해서 법원에서 그거 걷어내라 하는 여러 가지 마리케이트를 세웠던 텍사스 국경 마을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 완전히 다른 곳에 가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서 할 얘기는 당연하게 국경이 이렇게 된 것은 순전히 바이든 대통령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대통령일 때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말을 할 것이며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이력의 시작이 바로 이민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버라고바마가 미국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될 자격도 없는데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이것이 하나가 있었고요.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가짜 주장이죠. 그리고 두 번째 주장이 미국이 이민자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데 이 이민자들을 물론 서류미비자들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마는 강간범이고 살인범이고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서 범죄자다 이민자들은 그리고 애니멀이다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공화당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대통령이 되는데 첫 번째 선거에서 굉장한 캠페인으로 가지고 왔었고 그리고 지금 다시 올해도 미국 유권자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이슈를 갖고 올 겁니다. 특히나 최근에 조지아주 간호학과 대학생이 살해됐는데 살해범이 26살에 베네수엘라에서 무단으로 미국을 넘어온 말하자면 서류미비자였고요. 숲이 우거진 산책로에서 학생의 시체가 발견이 됐고 그런데도 이 사람은 2022년도에 미국에 들어왔는데 국경수비대에 의해서 체포되다가 다시 임시 체류 허가를 받았고 그 뒤에 뉴욕에서 또 체포된 적도 있습니다. 8월 달에. 아무튼 이 얘기를 오늘 당연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겠죠. 이 얘기와 곁들여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첫날부터 대규모 이제 서류미비자들을 다 추방시킬 거야. 그러므로 이 이민 문제는 금방 처리가 될 거야. 이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주 복잡한 이글패스라는 데서 하는 걸 겁니다. 그리고 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민 정책에 대해서 바이든보다 불법으로 넘어오는 사람이 적었다 하는 것은 있지만 또 많은 중간층의 사람들은 그 이민 정책에 대해서 꼭 남미에서 오는 사람뿐만이 아니니까 무슬림들은 완전히 무슨 하등 시민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막아야지 돼. 그들이 미국에 입국하는 걸 막아야지 되라고 했다든가 아니면 젖먹이 아이와 엄마를 떼어놓는 이런 정책들은 여성들이 굉장히 싫어했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의 피를 이민자들이 오염시키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얘기도 공화당에서는 82%가 좋아합니다. 오늘 그래서 굉장히 강력할 것 같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글패스 방문 그리고 뭐 그렇게 강력할 것 같지는 않은 브라운스빌 바이든 대통령의 텍사스주 국경 방문 이게 이제 오늘 오후에는 큰 뉴스가 되고요. 그리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적인 문제를 몇 가지를 제가 가능하면 좀 짧게 간추려 보겠습니다. 굉장히 길고 복잡하고 저는 시간을 많이 써야지 되는 아이템이지만 일단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가능한 한 세 가지 아이템인데 첫 번째는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이 일어난 것 본인이 잘못은 없다고 얘기하지만 무슨 일을 했었던지 그건 대통령 당시였기 때문에 나는 면책특권이 있다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연방대법원이 시임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의사당 폭동 사건으로 기소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했지만 연방대법원이 하겠다고 아주 역사적으로 대통령의 면책에 대해서 시험을 하는 굉장한 일입니다. 똑같은 케이스를 워싱턴 DC의 항소법원 판사들은 만장일치로 기가 대통령 법 아래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지 된다 했었는데 이걸 이제 항소를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이 하겠다는 겁니다. 구두 변론 날짜를 4월 22일로 잡아놨으니까 그 전에는 의사당 폭동 사건 재판이 시작되지 못합니다. 원래는 3월 달에 재판이 시작할 예정이었죠. 그럼 구두 변론하고 또 몇 개월 지체되고 절대로 이 케이스는 11월 선거 전에 결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심지어 공화당 유권자들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에게 투표하지 않겠다 했는데 가장 중요한 케이스도 케이스이기도 한 이 케이스가 날아가 버렸다고도 보셔도 됩니다. 선거 전에는 그래서 이제 하급법원에서 트럼프의 변호사들이 변호할 때는 대통령은 너무 면책특권이 강해서 심지어 군부의 라이벌을 암살하라고 지시를 해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면책특권을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이제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 그게 이제 지금 연방대법원에서는 일단 뭐 그런 주장을 다 들어보겠다는 거고 여기엔 또 클레런스 토마스가 본인은 너무나 그 와이프가 지니 토마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 이후에 그 여러 가지를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라든가 여러 정치인들과 연결을 하고 했었기 때문에 본인은 좀 여기서 빠져야지 되는 게 아닌가 빠질지 빠지지 않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11월까지 뭐 질질 끌다 보면 재판이 열리지도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법무부에 트럼프 스타일로 지시를 할 겁니다. 연장을 하라든가 없애라든가 기각하라든가 무기한 연기를 하라든가 재판을 아니면 최고의 또 역사는 스스로 사면을 해버린다든가 지금 하나의 케이스는 이거고요. 두 번째는 일리노이주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3월 19일입니다. 일리노이는 예비선거가. 그리고 11월 5일 두 선거에서 전부 트럼프 이름을 없애버려라. 삭제를 해라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수정헌법 14조 3항에 따라서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한 이제 그런 것으로 공직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라고 이 판사는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결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콜로라도주에서 메인주에서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연방대법원에서 지금 펜딩, 보류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것도 항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리노이주 판사도 판결은 그렇게 해놓고 시행은 조금 시행 날짜까지 정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연방대법원은 이미 콜로라도주 케이스를 쭉 구두별로 이런 거 들으면서 대통령의 이름을 거기서 뺀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시각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건 진보적인 대법관들도 왜냐하면 하나의 주정부잖아요. 주정부인데 콜로라도가 콜로라도에서 이름을 빼면 대통령이라는 것은 전국적인 선거인데 하나의 주정부가 전국적인 선거 결과까지 좌우할 수 있는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아무튼 지금 이렇게 돼 있고 트럼프는 항소를 할 것이 분명하고요. 그리고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정말 정말 아픈 뉴욕에서 사기를 사업을 사기로 해서 결국은 5억 달러가 넘는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다 합치면 그런 벌금을 문다는 것에 대해서 항소를 하면서 항소는 하되 이 벌금이 너무 많으니까 4억 5천만 달러 아들 것까지 다 합치고 하면 그 정도가 되니까 이걸 조금 내가 1억 달러 채권은 사되 채권으로 1억 달러는 하되 좀 지불을 연기해달라라고 신청한 것을 법원에서 say no 기각했습니다. 항소를 할 때는 원래 그 벌금 이상을 그러니까 벌금 이상을 내놔야지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홀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억 달러 채권 공탁하겠다 했는데 아니다. 그럼 공탁금을 다 내야지 되는 겁니다. 4억 5천 달러가 넘는 전액을 공탁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안 내면 하루에 이자만 11만 2천 달러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떠한 자산을 팔아야지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민이라는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이슈가 오른쪽 머리에 있다면 본인의 돈을 지금 마련해야지 되는 이런 그 사법 문제는 왼쪽 뇌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제는 아터 앵그론 이 재판을 주재했었던 판사에게도 뭔가 백색 가루가 배달이 됐는데 트럼프 아들도 받았었잖아요. 그 백색 가루가 본인이 열지는 않았고 누군가 스텝이 열었는데 위험한 것은 아니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대통령 선거가 좀 빨리 시작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블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블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블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요. 참 저는 블룸버그의 깊은 뜻을 모르겠는데요. 여론조사를 하긴 했는데 굉장히 이상하게, 굉장히 이상하게 했어요. 해서 저도 그 이상한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는 않고 가장 확실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로서는 뉴스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많은 일반인들께서는 듣기 전까지는 별로 관심이 없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방송을 진행하던 도중에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나는 11월 달에 자리를 떠난다 했는데 분명한 게 드러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떠나도 남겨놓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 사람이 82살이니까 심지어 숨지고 나서 또 수십 년이 지난 뒤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미국에 미칠 역량을 이미 다 만들어놨습니다. 잠시 뒤에 어떤 걸 먼저 전해드릴지 모르겠어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블룸버그 뉴스와 모닝컨설트가 공동 여론조사를 많이 하죠. 격전지에서 모든 나이대 유권자들에게 물어봤더니 10명 가운데 8명이 바이든은 너무 늙었다. 또 10명 가운데 6명은 트럼프가 위험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바이든이 위험하다고 답변한 사람도 있고 트럼프가 나이가 많다고 답변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표가 계산해놓은 것이 블룸버그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오히려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혼돈하실 것 같아서 저는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명 가운데 8명 바이든이 늙었다. 10명 가운데 6명 트럼프가 위험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이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정책 같은 것도 많이 가려지는 면이 있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복수하겠다. 그리고 너무 세계 국제사회와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몰라 하고 단절하겠다고 하고 미국의 이득만 챙기겠다고 하고 그리고 본인의 사람들로 채우려고 하는 여러 가지 모습 본인의 사람들 채우는 게 맞긴 맞지만 이때 채운다는 것은 코드가 맞는다기보다는 나에게 완전히 내 발밑에서 복종할 사람 내가 말하는 대로 다 따라서 지시할 사람 정치적인 적에게 복수를 하는 것까지도 이걸 말하죠. 그래서 이제 위험하다라고 보는 것 같고 유권자의 반은 하나라도 지금 4개 형사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나오면 그에게 투표하지 않는다. 이건 다른 팍스의 여론조사 결과보다 조금 많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케이스 안에는 스토미 데니엘 소라는 포르노배우와 함께 자고 돈을 주고 그 돈을 주는 과정이 불법이었고 선거법 위반이었다는 그 케이스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7개 격전지가 어디냐면요. 전체적인 지지율부터 말씀드릴까요. 블룸버그와 모닝컨설트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5% 앞서가네요. 48% 대 바이든 43%. 그러면 격전지는요. 조지아. 지난번에 바이든이 당연히 이겼고 네바다 바이든이 이겼고 펜실베니아 다 이기긴 이겼어요. 미시건,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컨신, 애리조나 이런 데가 격전지죠. 이 격전지에서 가장 많이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긴 그런 곳도 있거든요.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심지어 전체적으로는 격전지 이런 7군데 주가 미국 대통령을 결정을 합니다. 물론 7군데 주만 그렇다고 계속 볼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전반적인 여론이 있고 그 여론이 이런 7개 주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7개 주 가운데서도요.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90% 대 41% 이거 9%면 대통령 후보로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심지어 애리조나, 네바다, 조지아, 펜실베니아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6% 정도는 앞서가고 있거든요. 조지아주, 네바다, 펜실베니아 네 6% 앞서가고 단지 미시건주에서도 트럼프가 앞서가지만 2% 위스컨싱도 트럼프가 앞서가지만 워낙에 좀 민주당 성향이 강한 곳이니까요. 거기서만 이제 4% 이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무소속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질스타인이라든가 녹색당에 그리고 이제 또 코네루에스트, 무소속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면 바이든이 표가 더 깎이게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4955명을 대상으로 2월 12일부터 20일까지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범위가 아주 많으니까 그러니까 오차가 1%포인트밖에 안 나온답니다.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 나이 계속 나이잖아요. 하니까 어제 딱 뭐 1년 정기검진이에요. 월터리드 육군병원으로 가서 딱 정기검진하고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결과야 지난해와 똑같습니다. 대통령을 다시 하기에 적합한 체력이다. 다만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이건 지난번에 무슨 기구의 도움을 받는다고 얘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위산역류, 위산역류가 있고 계절성 엘러지가 있고 척추관절염, 고지혈증, 척추관절염 때문에 걸을 때 아무리 바이든 대통령 어제 이제 육군병원으로 가면서 비행기 타고 가야 되잖아요. 가는 데 뜰 걷는데 얼마나 카메라가 집중할 걸 알고 씩씩하게 걷고 싶었겠어요. 못 걷는 겁니다. 씩씩하게. 왜냐하면 이렇게 관절염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주치의는 굉장히 자세한 신경학적인 점검을 다 한 끝에 뇌졸증이라든가 다발성 경화증이라든가 파킨슨병 같은 그런 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결과는 이 검사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인지력 테스트는 받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인지력 테스트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처방약 세 가지를 먹고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약품 같은 것도 먹고 있는데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요. 아무튼 관절염으로 걸음걸이가 뻣뻣한 게 바이든 대통령에게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몸무게가 엄청나잖아요. 한 250파운드라고 하든가요. 키는 6비트, 6비트, 3인치 정도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몸무게가 170파운드 정도 되거든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몸무게도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건강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술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하고 이건 두 사람 다 똑같고요. 트럼프, 바이든 똑같고 일주일에 최소한 5번, 5일 운동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하겠죠. 주치의는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80세 남성이다. 2023년 지난해와 별로 다르지 않은 건강검진 결과를 내놨고요. 그리고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어제 5시간이나 비공개로 아버지 탄핵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아들 얘기니까 제가 한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국에서 사업해서 돈 벌었지, 우크라이나에서 사업해서 돈 벌었지 이런 얘기들을 쭉 하니까 이 헌터 바이든이 공화당 그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크라이나에서 500만 달러 받았다. 이것도 다 거짓으로 드러났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원래 사업하는 사람이었고요. 사업하는 사람이 무슨 다른 나라 사람들과 사업을 하는 것은 원래 정상적인 활동입니다. 그런데요. 자레드 쿠슈너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위는 백악관에서 중동 정책 총책임자였었잖아요. 중동 정책을 감독을 하면서 대통령의 그 자리를 떠나고 6개월도 안 돼서 사우디아라로부터 자신의 회사에 20억 달러입니다. 20억 달러 투자를 받은 것.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 무슨 펀드 무슨 위원회 이런 게 있는데 거기서도 여기에 지금 투자하면 너무 문제가 많다. 어떻게 대통령의 사위가 우리와 계속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나서 6개월도 안 돼서 우리가 20억 달러라는 거대한 돈을 지원을 할 수가 있는가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모하메드 빈 사우멘 자레드 쿠슈너와 막 사막에서 별빛 보면서 텐트 치고 지내고 했었잖아요. 이 왕자가 버텨서 결국은 이렇게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언론 보도를 보면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약간 그 말에는 수긍하는 분위기는 있었다. 이런 것 하나 있고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미치 맥코넬 상원의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지 되는데 이 얘기 잠시 뒤에 드릴까요? 좀 제가 침착하게 전해드리고 싶어서요. 어떤 때 시간에 막 쫓기면 그렇잖아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연방의회 리더들이요. 일단 금요일이었었죠. 연방정부 폐쇄를 피할 수 있는 단기 지출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복잡해요. 어떤 부서는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합의하고 시간 좀 갖고 다시 또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겠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공화당의 강경파 의원들이 많이 반대를 했었는데도 어쨌든 마이크 존슨 공화당의 하원의장도 이러한 것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3월 8일까지 농업, 법무부, 상무부, 에너지 등등등등 여러 부서에 자금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등 해서 3월 22일까지는 일단 연장을 해놓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7년 동안이나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로 있다가 어제 이제 11월 달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의원직은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또 파벌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미국 정치를 보면서 한국 정치와 많이 비교가 되거든요. 한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속가내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건 이제 누구나 다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공화당은 이제 다 속가낼 것 다 속가내서 완전히 어제로서 트럼프당이 돼버린 겁니다. 이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도 내가 임기가 한 2년 정도 남았을 거예요. 2026년도에 선거를 치르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다른 일을 하겠다. 그러나 지도부에는 남지 않는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이유가 우선 나이 본인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이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숨져서 여러 가지 밸런스를 맞추는 거 무엇보다도 새로운 세대 교체 이런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트럼프에게 밀린 겁니다. 지금 공화당의 상원도 예전 같지는 않아서 어제 이 사람이 그만둔다 하니까 너무 그동안 잘하셨어요 한 사람도 있지만 진지게 그만뒀어야지 그리고 무슨 11월까지가 그냥 그만 조시 하울리 같은 트럼프 지지자인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해서 이제 마가에서 마지막으로 공화당 지도부 가운데서 트럼프를 공식적으로 지지하지 않은 마지막 인물이 미츠 맥코넬입니다. 물론 그의 와이프는 일레인 차우는 트럼프 아래서 교통부 장관도 지냈어요. 나중에는 이제 1월 6일 의사당 사건이 있은 뒤에 이 교통부 장관이 누구보다도 먼저 나왔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 공화당의 상원의 최고 지도자인 미츠 맥코넬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지금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트럼프에게 밀려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뉴스에서는 사실은 정치에서는 적도 없고 뭐도 없고 하니까 좀 화합하려나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아마 그렇게 하지 않고 끝내기로 결정을 한 것이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에게도 내가 정치를 수십 년 해오는 동안 82세입니다. 많은 잘못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정치 현상 자체에 대한 오해 이런 것은 없었다. 로널드 레이건이 얘기를 했었던 그 빛나는 언덕 위의 도시를 우리가 지켜내려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필수다라고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믿는다. 어제도 나중에 방송 끝나고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이걸 지금 트럼프의 공화당은 레이건의 그 시절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트럼프 복수하고 그리고 이제 무슨 외국은 내가 못 먹고 못 사는데 무슨 다른 나라에서 지도력 그런 거 필요 없어. 이게 이제 달라진 겁니다. 레이건의 공화당이 아니라 트럼프의 공화당이라는 거죠. 뭐 나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무엇보다도 선거가 가짜 선거였다. 부정선거였다고 하는 것이 이 미치 맥코넬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부정선거였다는 것과 그로 인한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을 트럼프가 어쨌든 조정을 했으니까 그랬던 거고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가 남긴 많은 일들을 생각을 한 겁니다. 보통 보수적인 것을 우선순위로 가져갔었고요. 트럼프와 사이가 틀어지긴 했지만 그 전후로 해서 트럼프가 원하는 것 다 해준 사람이 미치 맥코넬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연방대법원의 보수적인 판사가 6명이 되게 된 게 미치 맥코넬 때문입니다. 미치 맥코넬이 해준 거예요. 공화당으로서는 아주 좋은 거죠. 해서 지금의 법무장관인 메리 갈란드가 아주 그 당시에 공화당 민주당에서 다 존중을 받았는데도 버락 오바마가 2월 달에 선거에 해 2월 달에 연방대법관으로 지명을 하려고 하자 미치 맥코넬이 막았습니다. 오바마 끝나고 나서 공화당 대통령이 들어오면 공화당 사람으로 심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트럼프가 운이 좋아서 3명이나 하게 됐습니다. 다 상원에서 관리를 합니다. 인준을. 그리고 연방대법관 3명뿐만이 아니라 연방 판사들도 대통령이 지명하는 판사가 있잖아요. 200명 넘게. 완전히 지금. 그러니까 그 전에 사실은 오바마 때에 많이 안 해줬다는 겁니다. 상원이 미치 맥코넬이 잡고 있으면서. 그랬기 때문에 트럼프가 많은 사람을 이렇게 법 시스템에 놓을 수 있었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로앤웨이드 낙태법 뒤집혔고 무슨 동성애자에 관한 권리 이런 거 없어져 버렸고 종교의 자유 굉장히 부각됐고 총기 소지의 자유 굉장히 부각됐고 이렇게 보면 지금 6대 3의 보수적인 대법원 최종적인 건 뭐든지 다 연방대법원으로 가니까요. 그리고 연방대법원에서 판결 내리면 엘라바마주처럼 체외수정에 쓰이는 베아도 인간이다. 이런 판결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젊어요. 브레케버나우, 에미콘니베르, 닐고서치 다 젊은 대법관들입니다. 종신직인데.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 미치 맥콘엘이 세상을 100살 때 떠난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몇 십 년. 제가 살아생전까지도 보수적인 이게 몇 십 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대적인 세금 감면도 해줬고 단 상원에서 한 표 차이로 실패했지만 건강보험개혁법, 오바마케어 없애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이 미치 맥콘엘도 트럼프와 함께. 트럼프와 함께. 그러다가 트럼프가 폭력을 선동했다고 비난함으로 인해서 비난을 엄청 하고 사이 나빠졌죠. 그리고 나서도 미치 맥콘엘은 트럼프 탄에게는 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한 말이 나중에 법적으로 가려내면 되지. 그때는 본인이 파워를 쥐는 것, 상원이 다수당인 것, 대통령도 공화당인 것을 원했겠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 끝나고 나서 잘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공화당의 미치 맥콘엘도 트럼프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트럼프의 힘을 키워준 공화당 엘리트인 것 맞습니다. 심지어는 와이프가 교통부 장관에서 물러나고 나서, 상무 장관이었죠. 일레인 차호가 상무 장관에서 물러나고 나서, 전해 교통부 장관이었고요. 물러나고 나서 굉장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만계이기 때문에 와이프가 인종차별적인 언사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결국은 트럼프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게 됐고 최근에는 점점 밀렸죠. 이 미치 맥콘엘이 점점 밀려서 초당적으로 무슨 국경보안법안, 우크라이나, 이 사람은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해야지 된다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레이건 주의자니까 미국이 세계에서 해야지 될 일이 있다. 그러려면 러시아를 물리치고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보호를 해야지 다른 동맹국들도 미국을 따라온다 하는 거잖아요. 해서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지원안과 국경, 수비안, 예산안 같은 것을 초당적으로 통과를 시켰는데도 결국은 트럼프가 그거 해주지 마라 하니까 하원에서 꼼짝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미치 맥콘엘은 세상을 떠나지만 그가 남긴 역할은 너무너무 큽니다. 반응은요. 공화당은 반반인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게 훌륭하게 일 잘하셨어요. 밀 럼니 같은 사람 이런 얘기를 하고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진작 좀 떠나지 말이야. 트럼프 일을 그렇게 많이 해줬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민주당은 그동안은 얄미웠겠죠. 얄미웠겠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와 반대되는 의견을 갖는 사람이 있는 게 좋으니까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동안 참 잘했는데 아쉽다. 뭐 좀 이런 거고요. 그럼 다음에 후계자는 누구냐. 오늘 뭐 후계자까지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요. 3존즈라는 거. 이름이 다 존이에요. 그 밖에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텍사스의 존 코닌 상원의원, 와이오밍의 존 바라소 그리고 맥커넬의 이인자인 사우스 다쿠타의 존 튠. 3존즈 그리고 또 누군가가 나올지도 모르겠죠. 아무튼 이게 미치 맥커넬이라는 한 사람의 정치인이 그 자리를 떠날 때 얼마나 그 많은 일들이 오랫동안 남아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좀 전에 제가 두 가지 아이템 더 했어야지 되는데 정신이 없었네요. 버거체인, 웬디스가 세계 각 나라예요. 영국에도 있고요. 한 6,700개 스토어 정도가 있답니다. 이번 주 초에 이런 거 다 운을 떼본 것 같아요. 아주 바쁜 시간에는 이 버거 값을 올린다 했더니 사람들이 패스트푸드의 팬들이 얼마나 화가 났든지 요즘에는 또 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점심 패스트푸드, 버거, 뭐 훌륭한 버거도 많잖아요. 드시는 분이 많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이거 폭리를 취하는 거야 등등 하니까 웬디스가 뭐 어제 당장 저희 가격 인상한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시간대별로의 가격 인상 그걸 다이나믹한 프라이스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그 다이나믹한 프라이스가 사실은 일상생활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알고 계시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보다는 12월 23일이 항공권이 비쌀 테고요. 그럼 어디 호텔 같은 데도 2월이 비쌀까요? 7월이 비쌀까요? 우버도 아주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에 비용이 비싼 거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웬디스도 우리도 그렇게 해볼까 하려고 했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본인들은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트래픽 같은 것을 추적하기가 훨씬 쉬워졌잖아요. 요즘 한인 식당에도 가도 이렇게 메뉴를 주시면서 저를 부르시거나요. 아니면 그냥 여기 태블릿으로 주문해 주세요 하잖아요. 태블릿 주문이 너무 기록이 철저히 되니까 트래픽 있는 타임을 알기도 쉽고 아마 결국은 나중에는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는 기업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중간층과 그것보다 소득이 조금 더 낮은 계층을 많이 대변을 하는 이런 분은 막 어제 화나고 화 엄청 내셨어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스마트카를 국가 안보 위협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사를 이미 하고 있답니다. 외국 정부가 자동차 시스템과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무슨 전기자동차 같은 것, 테슬라 같은 것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굉장히 아주 세련됐잖아요. 그런데 이건 이제 중국, 외국 중에서도 중국이니까 자동차도 심지어 식당들도 다 태블릿으로 주문을 하라고 하는데 첨단 기술을 다 가지고 오니까 사람들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그리고 다른 자동차에 관한 거 미국의 등등등등 모든 데이터를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운전자에 대해서도 그리고 같이 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한 정보를 대량으로 가지고 가서 카메라하고 센서를 이용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미국의 인프라에 대한 정보를 가져간다. 이게 국가 안보 위협이다. 이게 바로 정부가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중국은, 이게 중국이니까 더 심한 거죠. 중국은 불공정한 관행을 포함을 해서 자동차 시장의 미래를 장악하기로 결심했다. 이게 이제 중국 자동차, 전기 자동차 미국에 들어오고 이런 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정책으로 중국 차가 우리 시장에 넘쳐나고 그런 것은 결국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건 전부 틱톡이라든가 그런 것에 파웨이라든가 이런 것에 지금 적용하는 것과 비슷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미국 행정부의 얘기고요. 제가 그래서 중국 BYD 자동차 주식값 오늘 전혀 변화가 없는데요. 오히려 조금 게임됐는데요. 0.14% 막을 때까지 막아보는 거죠. 늦추거나 그런 일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공화당이 엘라바마 대법원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한 거 공화당이 지금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미셜 스틸 의원도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도 그건 아니지 하면서도 그 뒤에 후속 절차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엘라바마주에서 냉동배아도 사람이라고 하고 잘못 다뤘을 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 누가 체외 수정을 하겠는가 어느 병원이 점점 안 하는 병원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연방 차원에서 체외 수정을 하는 인공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엘라바마 대법원이 판결한 것처럼 기독교적인 바탕으로 인해서 그러한 일이 있을 때도 면책특권을 주자 면책특권을 주자 하는 것을 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테미 덕워스 이라크 전쟁에 참전을 해서 필체어에 타고 있는 그런 여성 연방 의원이죠. 테미 덕워스 의원이 일리노이주입니다. 발의를 했는데 만장일치로 통과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이 공화당 의원이 이걸 막아버리네요. 신디 하이드 스미스라는 의원이 막아버렸는데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낙태도 낙태지만 낙태로 민주당은 지난 몇 년 동안 선거에서 큰 몇 년은 아니네요. 지난번 선거에서 크게 이득을 받는데 이번에는 이 체외 수정의 경우는 공화당도 지지를 하거든요. 체외 수정으로 아이를 갖는 사람이 많으니까 심지어 이 테미 덕워스 의원도 체외 수정으로 이제 아이를 두 딸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건 여론이 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민주당이 굉장히 심하게 공화당을 몰고 가지 않을까 이런 선거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인공수정하는 그 과정에서 나온 배아 배아를 어떻게 다 씁니까.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게 사람이라고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을 처벌하겠다고 하니까 잘못되면 그래서 이게 저는 크게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악시오스와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 66%가 이제 체외 수정 어린이로 뭔가 체외 수정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배아를 누군가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잘못 다뤘다 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안 돼. 노. 노가 66%거든요. 그럼 66%의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죠. 공화당도 들어있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선 오늘의 미국을 도와주시는 분들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블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블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블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일라이프 방송됩니다. 오늘 뭐 블라디미르 푸틴이 서방세계 핵위협 이런 발언을 했다고 크게들 다루던데요.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곧 선거잖아요. 선거 때 그렇게 강한 발언을 해서 국민을 한번 모아두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오히려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코비드 나인틴 백신 맞으시라고 하고 캘리포니아, 네바다 이쪽에 지금 엄청나게 오늘 눈 내린다고 하죠. 강혜신이었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